이번 시간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논리 연산자는 앞서서 우리가 배운 이 두 개의 수업이 뭐였죠? 비교 그리고 불린 그 다음에 조건문을 배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논리 연산자 이렇게 세 개의 수업이 이렇게 있는데요. 자 위에 있는 비교와 불린이라는 것과 밑에 있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문을 보좌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조건문이 중심이고 이 조건문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 연산자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비교와 불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토픽들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토픽이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토픽이다. 사실 한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조건문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논리 연산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. 자 우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논리 연산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and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와가 있습니다. 자 and 앞에는 왼쪽에는 참 아니면 거짓이 올 수 있습니다. 불린이 올 수 있죠. 그리고 and 오른쪽에는 우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린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nd를 중심으로 해서 좌항과 우항이 모두 참일 때 이 전체가 참이 됩니다. 전체가 그리고 만약에 좌항과 우항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이 전체는 거짓이 됩니다. 자 우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항과 우항 모두의 불린이 올 수 있습니다. 자 근데 좌항이나 우항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자 이거 전체는 참이 됩니다. 둘 다 참이면 당연히 참이 되고요. 둘 다 거짓일 때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.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.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. 자 그러면 이 and와 우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nd는 보시는 것처럼 자바에서는 자 이렇게 생긴 기호를 씁니다. 요거를 앰퍼센트라고 부르고요. 이 숫자 7번 키 위에 있는 기호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것은 and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and는 좌항과 우항이 모두 참일 때 참이 됩니다.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예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죠. 자 여기 보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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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데모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 요걸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앰퍼센트 두 개 있는 요거 뭐라고 했죠? an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and 앞에 true 그리고 뒤에 true 두 개 다 true이면 요거 전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? 요렇게가 true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기 있는 요 조건문은 얘가 실행이 돼서 1위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. 자 반대로 뭐 반대까지는 아니고요. 자 얘 같은 경우는 한쪽은 true인데 한쪽은 false입니다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아니면 요거는 false가 되기 때문에 예 요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. 요것도 마찬가지로 false고요. 둘 다 false면 당연히 false니까 실행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것만 실행이 될 겁니다.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보시는 것처럼 1위 출력이 됐습니다.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?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아주 정당한 의문인데요. 우리가 이전 토픽에서 살펴봤던 로그인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제가 두 개의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하나로 배치를 했는데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소스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품은 안에서 일단은 아이디 값을 체크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고잉이라는 이 아이디와 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일치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이 품은으로 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해야 될 아이디인 1, 6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조건이 충족되면 라이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였죠. 즉 조건문이 중첩되어 있었고요. 다른 말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이지만 이것들이 응집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이런 말은 중요한 말 아닙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품은 여기에 이 예제와 이 예제는 정확하게 같은 동작방법을 갖는 예제인데요. 보시면 이 품은이 얘는 하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뭔가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. 자 화면을 좀 켜었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이고잉을 비교했고요. 그리고 패스워드와 1111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절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절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? 예. 암퍼스워드가 두 개 붙어 있는 엔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과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양쪽 다 true인 경우에 이만큼이 이만큼이 전체적으로 true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입력한 아이디가 이고잉이면서 이고잉이고 그리고 입력한 패스워드가 1111일 때 여기 있는 if가 만족되면서 라이트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다면 그러면 롱이 출력이 되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암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이 엔드 엔드를 사용하는 엔드와 같은 논리현상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엔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o와 라고 하는 연산자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